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혁 미션을 가지고 하나하나 개혁할 수 있는 기한, 응답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개혁 속에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한, 개혁 미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개혁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은 보금, 특별히 목회자 개혁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말씀 개혁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금 안 좋은 단체들 중에 또 말씀을 가지고 풀이한다. 또 비유를 가지고 풀이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단체에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눴지만요. 완전히 틀린 비유 또 틀린 해석으로 너무 이상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개혁인은 이 성경과 말씀을 주신 정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단체에 많이 갑니다. 지금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이상한 그 종교단체, 무슨 남자가 또 여자가 하나님 돼 있는 그런 단체인데도 거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중요한 방향과 목표를 많이 알려주니까 이상한 단체에서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도 막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론에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에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죠. 말씀의 기록 목적입니다. 뭐 좀 이따가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 했습니다. 성경 66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힘입어 영생 얻고 생명 얻는 일에 이 글이 쓰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알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보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신약과 구약 9권, 그 다음에 27권, 이 66권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부분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구원에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상한 단체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개혁하셔야 돼요. 너무 엉터리로 해석하는 단체도 이상하지만요. 너무 틀린 율법으로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성경을 쪼개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러려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기록해놓은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아마 말씀개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보금전하는 현장에서 기존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별로 논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좀 알려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축복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에 당은 다니는데 이상한 종교도 한 채 막걸려갑니다. 털리게 해석하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들어서 막걸려가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밋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부분 아니면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내가 소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묶여있는 부분 또 어려운 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인생은 다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중심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사단이 나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몹시 나 이것으로 완전히 인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전부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소원을 이루는 거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면서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 만나면 본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본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서 교회 다닌다라는 직분과 관련 없이 장도, 권사, 집사 직분과 관련 없이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붙잡혔다는 거죠. 거기다가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바벨탑과 쌓는 그냥 성공과 출세가 전부 있냐 이게 성경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의 역할 이 망대 안에 파수꾼으로 그리스의 빛을 바라는 중요한 사명 가진 이방인들을 빛을 바래서 살리는 그 응답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말씀을 개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당 다니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알려주셔야 돼요. 구원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모든 66권의 중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개혁시켜야 돼요. 생각 개혁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전부 털린 생각 그리고 오해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시켜야 합니다. 이유가 전부 털린 생각 오해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유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각인이죠. 각인 이게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걸 모르면 다른 곳에서 자꾸 각인되는 거죠. 털린 걸로 각인 그리고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오늘 그 17절 메시지 있는 대로 말씀부터 주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시고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축복 붙잡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7절 요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또 디모델우서 3장 14절 17절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게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털리고 있고 오해되어 있고 착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일이 말씀의 목표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도 개혁해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은 구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장학의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에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받는 거죠.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났을 때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풀이하고 그리고 성경을 비유하고 성경을 쪼개고 붙이고 그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단위신 하는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박사학이 가진 사람은 설교를 잘할 거다라는 이상한 착각 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무슨 신학 박사학이 가진 유명한 교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양미 옆에서 완전히 범죄자가 죽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편에는 강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비우니 해석이니 쪼개고 붙이고 뭐하고 주석 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약속이죠. 네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 에덴 천국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신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하셨겠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난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거 너무 모른 사람 많아요. 성경을 주신 내용.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도 구원 받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한글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그냥 저 따라서 기도하고 영접하셨어요. 달합방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듣고 할머니가 그냥 듣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는데 열심히 비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다 말씀 가지고 엉트로 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전부 육신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 모르느냐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데 막 깔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게시록 가지고 장난치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게시록 가지고 장난치는데 막 끌려갑니다. 모르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들 천군 천사 전부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보좌의 축복 모르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성교가 전부입니다. 전도 성교 때문에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개혁해야 된다. 왜 말씀을 주셨냐 모르니까요. 저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들은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니까요. 영접하겠다는 분이 있고 그냥 영접 안 하겠다.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저희들 보고 전도만 하는 단체래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도를 강조해서 전도만 하는 단체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봉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이상하게 비유하고 해석하는데 막 끌려갑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좀 위험한 말이지만 물론 신학적으로 또 논쟁 어쩌고 할 거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 만나본 결과 전도 모른다는 얘기는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고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전도 성교가 다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도 성교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말씀 계획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는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들 많이 만났죠.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나오신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큰 목사들이 나오니까 교회 문 닫잖아요. 그 밑에서 학위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겠어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더 위대하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더 위대해요. 구원받고 받은 대로 거를 못 읽지만 받은 대로 존도 송교하시니까 그분이 더 위대해요. 내용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개혁하셔야 돼요. 말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뭘 개혁해야 되냐. 이제 신앙을 개혁해라.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개혁하는데 세 번째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신앙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합니다. 같은 말 이에요. 신앙을 개혁해야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예요. 내 것 나 나 나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자꾸 성경 공부하자는데 성경을 뭘 공부합니까? 성경 딱 하나인데 구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는 쪼개고 해석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것을 전달하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완전히 기억해라.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 사도행정 13장 48절 그날 그때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제자들은 우리 열 가지 개혁 미션은 제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열 가지 근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열 가지 미션을 봤고요. 이제 개혁 미션 열 가지는 제자가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열 가지 개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열 가지는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칠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흐름 따라 가시면 돼요.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칠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장의 여정을 가실 때 어렵고 외롭고 혼자 가야 되는 길이 있고요. 어떨 때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길도 있어요. 다 여정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 교제는요. 기존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 다닐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려주는 그 미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개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사서 너무나도 성경을 이상하게 비유적으로 또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사람과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가 된다는 엉터리로 얘기하는 현장에 너무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달할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